세종 시민 10명 가운데 5명 이상이 지역의료기관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세종시가 지난해 9월 180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52%가 지역의료서비스가 보통이나 불만족 수준이라고 답했고 만족스럽다는 의견은 48%에 그쳤습니다. 특히 만족하다는 의견은 1년 전 조사인 58.1%보다도 10%포인트 넘게 하락했습니다. 불만족 이후로는 치료 효과나 진료 결과 불만족이 32.3%로 가장 많았고 전문 의료인력 부족, 불친절 등의 순이었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